연간 수산물 어획 칸도를 배정받는 일부 어선 업종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붉은데게는 강원, 경북, 근해 통발어선을 대상으로 금어기가 적용되지 않고 고등어와 도루묵, 키조개는 특정어선 업종을 대상으로 금지체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어선 업종은 휴어기를 자체 설정하고 어린 수산물을 잡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